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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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! 아 참 아 너무했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 바로 마법 관통력을 최대로 극대화하는 탑 앨리스입니다 네 어 앨리스가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탑 패왕이었거든요 오늘 그 전설의 어떤 그 재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넥톤이다 상대가? 어 우리팀 멘탈도 그렇게 좋진 않아 미드가 왜 터졌어? 왜왜왜왜 뭐 누구 멘탈 터졌나 상대팀? 자 상대가 레넥톤이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 친구냐에 달려있는데 어 멘탈 왜저래 멘탈의 상태가 지가 두번 져놓고 써렌 하자고 앉았네 안돼 자네가 말할 권리는 없어 나 지금 할만하단 말이야 그렇죠? 진짜 할만하단 말이야 이거 와 저게 맞네 큐큐큐큐큐 아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아 참아 너무했네 어 님아 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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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졌는데요 졌네 레넥톤이 지금 오히려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요 저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죠 야 바텀 좋았다 나쁘지 않았잖아 이블린한테 죽을 것 같긴 한데 저 친구 어 살았네? 봐봐 할만하다니까 나 레넥톤이기고 있어 어 CS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완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 친구 또 들어오는데 완전 잘못 짚었어요 상태를 나는 피읍한다 자 가두고 자 간을 봐요 잡았죠? 오케이 컨트롤의 승리 보셨습니까? 끝까지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스킬을 총동원해가지고 잡아내는 플레이였어요 어 야 이블린 왜 이렇게 커 야 6.. 6킬이야? 이거 실화냐?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저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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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거 오케이 이겨버리기 양호하고 와우 진짜 세다 근데 저도 놀랐어요 이정도로 쓸 줄 몰랐거든요 야 또 죽었어? 너무했지 이거? 내가 캐리 해야될거 같은데 이건 봐 어 진짜 내가 캐리 해야되네 이거 하아 야 탈타고 가자 아하하 이렇게 오면 안되는데 이블린이 대기하고 있네 와 이블린은 말 아니였어 마음 아프게 왜그러냐 마음 아프게 왜그러냐 뭐요 아 이걸 못 맞췄네 뭔데 나랑 싸울라고 아 아 이블린이 났어? 에헤이 치사빵 아 아 진짜 쯧 하아 윗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요 마이님 좋았어요 아 너무 들어가 너무 가운데로 들어갔죠 에 저건 좀 아니었어요 저거는 미스테이크 아닌가 아 좋았는데 어 이걸 이걸 미달리가 도도동 퐁 땡큐 딘레 디레 디레 침 탁뱉と 그닥 크으응 터 오케이! 바드만 킬 땄어요 에 바드는 서포터 예 서포터예요 오케이 완전 히드라리스크 거의 그급이죠? 에 자 라인 밀어 제껴야 돼요 이거 운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넌 뭔데 나랑 싸울라 그러냐? 너 내 딜 모르지? 아니 와 나이스 샷 그렇죠 우리팀의 희망 바로 에 아니 뭐 희망은 아니야 희망은 아닌데 어 아 스턴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에 스턴이라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어차피 이블린이 와서 저를 땄을 거기 때문에 뭐냐 어 애쉬님 딜에 출처인가? 애쉬님 거봐 할만하다니까 해봅시다 충분하다 야 이거 여기서 희망을 받네 음 어 어 좋아요 좋았죠 너님이 주거리 찌러 오케이 또로롱 으 으 아주 간드러지게 그냥 어 그냥 삶아 먹어 야 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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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그래 최 오케이 그냥 다 씹어먹어 그냥 그냥 다 씹어먹는겨 그냥 어 거미죠 거미는 뭐다? 이빨이 있기 때문에 씹어먹어요 이블린템 잘나갖고 여기서 똥가루 뿌리면서 쓰읍 이 금방에 있을까? 어 있네 질수가 없어요 아 럭스님 너무했죠 이거 반칙이야 어 지사 빵꾸 야 따 따 따 그냥 다 그냥 다 따버려 그래 어 이거죠 어 뭐야 뭐야 에이 럭스님 또 반칙스네 와 방금 징크스 궁도 피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한탈 이겼다는 거죠 저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상대팀은 제자리 정면 지렸고 잡았고 오케이 야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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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진짜 너무했는데 계속 스턴 넣네 아니 스턴 그만 넣어요 내 그냥 어 마음이 아프네 그냥 잘 컸는데 계속 싸움의 끝엔 내가 죽어있어 공식인가 이거 거의 피타고라스 공식급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급인데 자 잠깐만요 이거 한탈 일 다 딸피다 애들 이건 빅토르가 마무리하면 돼요 마무리 당했죠 어 그래도 뭐 괜찮네 진짜 에헤이 칵톡 칵톡 야야 저 이동속도 왜 저렇게 빠르니 루덴가서 빠르네 핫 안 맞았냐 아이 정말 치사빵꾸네요 이게 침을 뱉는거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짧을 수 밖에 없어요 에 그쵸 오우 깜짝이야 자 너 이 일 마 kend 정점 Against 시대 회 아 그때문에 바드가 이걸 다 망쳐버리고 있다구 아 제일 잘 컸었네 아 왠지 응 그랬어? 납득이 가네요 좀 자 또 바드가 안보이죠? 오케이 징피스 오우 이렇게 됐었어도 충분히 이깁니다 또 바드야? 아 진짜 나 잊을만 하면 또 뜨네 오 뭐야 너 혼자냐? 일로와봐 야 어 혼자가 아니네 또 아니 또 혼자가 아니야 아아 으악 진짜 나아 진짜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요 할 수 있죠? 충분하지요 할 수가 있어 아 에이 에헤이 오지마 아 진짜 아 진짜 와 뭉쳐다니네 최소 이분들 최소 뭐라해야되냐 모르겠다 주문력 뽕빨라기 때문에 어어어어 야 바론인데 아니 제발 아 난 그 깃발의 모든 깃발이란다 그 창의 모든걸 걸었는데 기대했어요 내심 오 내시님 메가처리하겠습니다 와 낚시였네 아 근데 금방에 있긴 있어 와 나 스킬 두방에 그냥 빈사상태 만들었네 어 어 그치 빈사상태 만들었으니까 뭐라도 좀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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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멋있는 비즈엠 멋있는 비즈엠 멋있는 비즈엠 멋있는 비즈엠 빠빠 칵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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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양호띠 오케이 야 따라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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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서 못잡을라나 에이 진짜로 너무 화가나네요 진심을 다해서 팍 때려보 그 명치 탁 때려보고 싶다 진짜 와 딜이 진짜 잘박히긴해요 쟤가 오케이 칵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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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잡았다 럭스 일로와 딱 들어와 야 딱 들어와 칵토 오케이 다잡아버리띠 마무리띠 야 수고띠지 이거 아니냐 수고띠 아니야 아 수고띠 안되네요 에이 좋다 말았네 아하이 좋다 말았죠 아닌가 야 이거 40초 남아있는데 몸 들고 안되나요 우리 탱커 없어요 와 탱커가 없었어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어 근데 딜이 나온다 이거 딜이 충분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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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수면 부술 수 있어요 항복했냐? 썰했냐? 오! 하... 네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... 마법 관통력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어... 그리고 탑으로 플레이를 하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암튼 뭐 마관 앨리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... 질줄 알았어요 정말 질 뻔했지만 결국엔 승리로 끝이 났네요 네 자 역시 롤은 팀워크 게임이구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옥!